안녕하세요 내일모레 작업이 있어서 나왔습니다. 요즘에 지금 작업이 가장 또 많습니다. 뭐 중공도 많고 또 요즘에 날씨가 푹해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나무중에 내일모레 또 작업이 있는 나무는 저희가 라임라이트 목수국 입니다. 라임라이트 목수국은 영하 뭐 이렇게 25도 30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강원도까지 다 올라가는 나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나가는 거 이렇게 3년생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 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겨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꺾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데 이렇게 해서 눈이 온다든지 겨울에는 또 이렇게 해놔면 또 멋있더라구요 자 지금 공원 쪽으로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 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는 카페라든지 농원회가 최고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 두 번 피기 때문에 꽃이 오랫동안 머물고 또 추위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피나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무수국은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